오늘 저녁 식사는 장모님과 사위 담당. 쿠바 사위 페드로. 마늘 까는 솜씨가 제법 능숙한데요. 맛있는 미역국 냄새가 진동하던 그때. 어떻게 그냥 한 번 말려줘요. 미역국 맛있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여기 물. 아, 침이 돈다는 소리구나. 침이 흘려요. 음. 어떻게 한 번 말려줘요. 침이 돌아요. 침이 돌아요. 침이. 침이. 이 돌아요. 월어 아니에요? 침이 돌아요. 네, 침이 돌아요. 군, 군침. 맛있어 보여요. 세임 톡. 아, 진짜? 처음에는 진짜 안 통했죠. 처음에는 안 통해서. 무슨 뜻이지, 이러봐. 한참 헤맸죠. 딸이 통역해주고. 아니, 퍼스트 타임. 우리 말, 톡 안 돼서. 어? 어, 어.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급하니까 막 단어 튀어나오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튀어나오면 그래도 알아듣더라고요. 80%? 80%? 네. 와우. 한국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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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드로와의 대화는 언어보다 마음이 우선이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페드로와의 대화는 언어보다 마음이 우선이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아, 어서 와. 페드로가 좋아하는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낯선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는 고마운 사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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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들보들하네. 여기서 음식을 하면 냄새가 솔솔 올라오나 봐요. 엄마, 무슨 음식 해? 맛있는 냄새가 나. 엄마, 엄마가 지금 먹을 거예요. 그럼 가방 던지고 우린 내려와서 은근슬쩍 자리 잡고 같이 먹는 거죠. 다음 날, 효정 씨가 딸 부부와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걸어 한 그루 나무 앞에 멈춰선 효정 씨 가족. 한국의 상차림 문화가 낯설지만 페드로도 경건한 마음으로 거듭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러 온 건 돌아가신 어머니. 막내딸하고 희미하고 또 페드로하고 왔어요. 엄마, 엄마 술 좀 드실 줄 알지? 보고 싶었지 엄마, 막내딸. 함께 절을 올리는 손녀딸과 손녀 사위. 페드로는 할머니를 뵙게 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데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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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께요. 이거 좀 드릴 순bur. 그냥 아쉬울까 싶네요. 좀 아쉬울까 싶어. 아 쉬울까 싶네요. 제가 사랑한 분이시죠.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쓰러진 효정 씨.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가만히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는 베드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혼자 왔던 묘소 함께할 가족이 늘어났으니 슬픔도 나눠지겠죠. 엄마가 오니까 정말 낙지가 부릅이 너무 아파. 이 포즈가 안 된대 사실.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she understand you. 편히 앉아. 엄마가 또 한 30년 후에. 아니요.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가 또다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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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for all the time, need to wait for you don't clean and clean faster. I am ready for all my life. 엄마, 우리 같이 먹을 거예요, 괜찮아? I'm ready for that. You need to be ready. You don't matter, I never. 페드로, 엄마 죽으면 많이 울 거다. 난리 나지. 종원이랑 나보다 더 난리 날까 봐 걱정이야. We worry about maybe you cry too much then bro and I. Of course, I gotta cry. Why are you crying? We're crying. Of course, I gotta cry more, right? I don't know if I cry more or less. Of course, I gotta cry. That is sure. Oh, we're here. 셋이 와서 지금 뭐야? 할머니가 황당해야겠어요. 아이고, 우리 페드로. 엄마가 이렇게 좋아요? I'm so sure. Thank you. 그래. 엄마도 페드로 사랑해. 우리 아들. I can feel every day. 응. 효정 씨에게 페드로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또 shadowργét pin 타이밍 김은이 하루 eltori 화비 influen 머리